오늘은 10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약 180톤 정도의 작은 배 속에 142명의 인원이 신대륙 바로 아메리카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62명의 영국의 청교도 신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 정말 우리 개신교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신대륙을 향하여 장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겨울철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시기가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딱 하루 지나고 나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 142명의 순례자들이 새로운 대륙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또한 그 풍토병 면역 기능의 저하 영양실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같이 떠났던 142명 중에서 42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44명이 떠났어요. 3분의 1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좌절했고 절망했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았고 또 인디언 추장이었던 사모세트라고 하는 추장이 처음에는 그들이 왜 왔나 관망하다가 자기네들을 별로 해칠 것 같지 않으니까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씨앗을 주고 호박 씨앗을 주고 또한 곡식 씨앗을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경작할 것을 그 인디언들이 죄송합니다.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 해에 수확을 올리게 됐어요. 가을에. 그래서 참 그 수확한 곡식을 모아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참 추수감사절 또 우리가 얼마 잊지 아니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떠한 감사절이든 또한 성탄절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흥청망청 파티하고 뭐 수로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그 목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셨나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이것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 독생자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도 그 코로나19의 그 많은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재앙이 전년병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는 감격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본능적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 올 때도 지하철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자가용을 타고 오든 우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 우리가 또 오늘 아침을 또 풍요롭게 먹고 나왔다면 그 곡식을 얻기까지 얼마나 농부의 수고가 있었는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조건 너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도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좀 빚진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또 갚아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감사를 좀 절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영어의 단어 속에 thanks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일만어는 thank and 근데 thanks라는 그 말의 그 어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think가 생각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참 내가 감사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 의학자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고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마치 어미가 자식을 보살핀 같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하나님과의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사회에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록 하나님께 섭섭하게 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참 행동이 불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보살핀 같이 짜증을 부리고 그야말로 지저분하게 말이야 귀찮게 하고 말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핀 것이 부모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으로 자랑스럽지 못하고 불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살핏이는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는 그럴지라도 그보다 더 초월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는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섭섭한 일이나 공공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만지기 싫고 이러한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정령 엄청난 손해가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갓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갓이면 육체의 질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나에 대한 사랑이 너희가 너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성도들의 사랑이 지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안질에 대해서 또한 육체와 또한 가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사단의 사자야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사자 사단의 꼬붕이라는 얘기예요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단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해방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어찌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됐잖아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역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의 그러한 괴롭힘을 허락하시는가 그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설사 교만화해지고 그가 자만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화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대적하는 마귀를 담는 역사가 나타나서는 아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욕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한을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욕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러한 육신의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자신이 정말 쳐서 폭종케 하는 육신의 정력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유익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닿는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기분 좋게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짐승을 희생양을 갖다가 아니면 소를 갖다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냥 목을 따서 피를 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다 벗기잖아요 자존심의 가죽 우리가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꺾어버려요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내장이 튀어나오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길발기 찢겨져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모든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고 말이지 똥똥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잖아요 바울사도를 보세요 베드로도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부로서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통한 삶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준 삶 자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좋은 집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취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이걸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 되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두 번째 더 큰 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러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몸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나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몇 번이나 이러한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네가 나를 위하여 권한을 받는다면 그것이 알청난 복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몸과 네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헌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것이 없다 이게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권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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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권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권한 받는 것 잘못된 죄를 감옥에 가놓고 아 이거 하나님의 권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내가 탐식하고 멋대로 살면서 내 몸이 망가져놓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권한을 받는다 육신의 권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벌이지 자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이면서 당하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이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다 아멘이죠 이게 진정한 감사야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 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이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마땅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므로 하나님께서 늘 통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그러나 너부갓네살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웃불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신상의 절을 하지 아니하여 풀무웃불에 던져 오셨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부갓네살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은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생명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는 생명을 끊어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도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대가는 놀랍습니다 제가 의학도로서 또 목회자지만 또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참 중요한 것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아주 철실하게 하는 감사할 때 우리는 감정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평안할 때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 조직이 사실을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화낼 때마다 한 번 늙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적어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좀 어제도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좀 화를 냈습니다 마음이 그냥 불쾌해서 화를 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좀 신경질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쪽 귀가 봉 그래서 아 의사로인 저로서는 깨달은 아 이게 내가 화를 낸다는 분노 한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활성 산소 이 산소가 말이에요 화내고 분노하면 이게 산화됩니다 이 전자 하나가 모자라는 아주 활성화된 산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칼처럼 돼요 칼 모양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산소들을 막 뺏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소들이 또 다른 산소 또 다른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혈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혈관에 염증을 생기게 이 귀에 있는 모세혈관에 아마 염증이 있어놔요 그 혈관이 좀 막혔더니 갑자기 이명증 비슷하게 벙 하니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높은 주파수에서 쭉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 화 한 번 냈더니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중풍 이런 것들 치과지는 직방이에요 여러분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좋은 치아를 가지려고 하면 화내지 마세요 저는 화내니까 금방 치주염 생기고 우리 의사선생님 더 잘 아시고 전문가시지만 그거는 확신해요 요새는 치아가 좀 괜찮아 화를 좀 덜 내고 그러더니 화 한 번 냈더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감사치 못하는 마음 분노하고 화내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내 삶속에 악한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드느냐 호르몬이 불균형되지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지요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자주 화를 내면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신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감사를 잘하면 잠을 잘 잔다 여러분 불면증도 사실은 감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생긴 그래서 학자들이 다 실험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감사와 불면증과는 연구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감사를 많이 해서 잠을 잘 자는 것인가 아니면 잠을 잘 자서 감사를 하는 것인가 반대로 감사를 안 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인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감사를 못하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잠도 잘 하고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틀림없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야 감사의 제사 감사하면 호르몬 불균형 또 자율신경의 불균형 또 면역기능의 불균형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건강에 영육관의 건강에 가장 탁월한 약이다 이것은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공고해 드릴 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공고해 드리는 것 특효약에 특효약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면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대인관계 좋아지지요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지요 정신건강도 생기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점점점점 다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게 참 이게 이 마음과 심령 그래서 모든 신경은 감정에 좌우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각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번영 뇌는 이게 전두엽이 있고 뇌의 번영계 림비틱 시스템 이라는 번영계가 있는데 번영계가 바로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뇌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뇌 바로 밑에 시상 합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화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이 직접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면 잠을 잘 자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감사를 잘 하면 뇌사에 잘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정신력이 강한 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되길 바라 감사하면 왠지 내가 빚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사를 좀 절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뭐 뭐 때문에 나도 너에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거 생각하지 마요 그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해요 즉석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욱 좋은 대인관계를 사실은 그 결과로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계산에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시간도 하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했지 않습니까 이 바리세인의 기도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다 열 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으로부터 남을 입었어요 당장은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왔다 나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나왔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선언을 받으라 그러나 그들이 당장은 안 나왔지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사라진 걸 느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 명 중 한 사람만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컴백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감사라 예수님은 그래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아니 다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상하다 너 혼자 왜 왔니 아홉 명이 다 와야 되지 않니 그렇게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영원도 구원받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감사로 돌아왔을 때 감사는 항상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쟁기를 잡는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뒤를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감사할 때 뒤를 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휙 가버리는 거 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사람 뒤를 돌아오면 잠깐 멈추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내가 해가 됐든 이득이 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해요 돌아가면서 우리는 늘 옆으로는 사랑하며 뒤로는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나가고 앞으로는 담대함으로 나가고 위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다 죽은 나사로 살이나 되어서 썩을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그 문을 치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항상 먼저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붕대에 그냥 모든 그 시신을 감은 붕대를 메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강시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 똑같아요 그러다 주위 사람을 향하여 붕대를 풀게 하고 다니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치유의 시효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속에 감사가 잊어버린다 감사가 줄어든다면 영적 시험에 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교회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올릴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형통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하게 되어 사랑을 받게 되다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사랑받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항상 중요하게 이겼던 게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걸 항상 물어봤어요 칭찬이 자장한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분명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태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게 왜 이러한 불행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도물본과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을 대작할지라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공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래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형통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깨닫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사는 우리 성도로에서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묵가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제는 영혼의 추수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만인들에게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도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나 영상 앞에 모인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속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안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